저는 30분이 되면 연습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연습을 하러 온거기 때문에 저 약간 윙크 잘하는거 같아요 약간 멀리 앉아있다가 눈물을 치고 이런거 노골적으로 아이돌 윙크 이런거 윙크 좀 잘하는거 같아 긴 생머리 그녀 눈 감아도 생각나네 저희 멤버들 톡방에는요 대부분 배달 어플 그 주소 배달 어플 그것밖에 없어요 방금 멤버들 방 보고 왔는데 뭐가 와가지고 배달 어플 계속 배달 여기였대 여기였대 아침 메뉴 고르고 점심메뉴 고르고 여기서 시킬까 저기서 시킬까 그것 밖에 없어요 아니면 막 숙소에서 벌레 나온거 예지언니 하면서 찍어서 보내고 폰 배경하면 바뀌었어요 바다 사진 바다 사진 제주도 가서 찍었던거라 제주도 갔던게 공개가 되면은 진짜 올릴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진짜 많아요 진짜 엄청 완전 여러분이 상상할수도 없이 많고 상상할수도 없이 예쁘게 나왔어요 어 31분이네 그러면은 저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또 저 혼자 놀기 심심해서 브이라이브 켜봤는데 놀러와줘서 고맙고 인사는 좀 밝게 이거 완전 순딩이가 됐네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무서워 보였는데 그래도 브이라이브 놀러와줘서 고맙고 음 우리 또 봐요 안녕 안녕 아 W A W N E What a wonderful noon 5시 애매하니까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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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